하나, 둘, 셋! 좋습니다. 달콤한 포즈로 함께 해주고 중앙, 가운데! 가운데 보시면서 하나, 둘, 셋! 모든 핸드폰이 다 있네요. 마지막으로 오른쪽! 결국 노트2 오래 쓰시네요. 하나, 둘, 셋! 좋습니다. 그리고 추운데 한 시간 이상 밖에 너무 계세요. 저 분들 보면서 포즈 한 번. 밖에 계신 분들 하나, 둘, 셋!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 뒤에 계신 분들 뒤에, 뒤에 보고 계세요? 하나, 둘, 셋! 아, 너무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보고 하나, 둘, 네, 됐어요.